10년 시간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키브리지가 하물선이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으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볼티모어는 물론 미 전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가 붕괴되는 순간 불행하기도 다리 위에서 보수공사 중이던 건설 노동자 8명을 비롯해 여러 명이 강물로 떨어지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볼티모어 소방당국과 응급구조대가 2명을 물속에서 구조해냈는데 1명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은 반면 1명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당국은 밝혔습니다. 같은 건설 노동자 6명은 아직 실종 상태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최대 20명이나 될 것으로 당국은 우려하고 초음파 탐지기 등을 동원해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된 볼티모어 키브리지는 695번 고속도로 벨트웨이를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현재 695번 동쪽과 서쪽 방향 모두 볼티모어 부근에서 통행이 막혀 있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대형사건은 화요일 새벽 1시에 화물을 싣고 볼티모어 항구에서 출항한 싱가포르 선적의 화물선이 28분 만에 볼티모어 키브리지를 지나려다가 다리의 필라 즉 교각에 부딪히면서 다리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낸 화물선의 길이는 300m지만 넓이가 48m로 충분히 키브리지 교각 사이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는데도 교각 하나를 들이받아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화물선은 볼티모어 항구에서 대형 컨테이너의 물품들을 선적하고 27일간의 항해 끝에 스리랑카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출항한 지 고작 28분 만에 교각을 들이받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초기 조사 결과 교각을 들이받는 순간 사고 화물선은 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테러가 아닌 기관 고장 등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로 교정했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동원 가능한 병력과 장비, 연방지원까지 받아 인명구조와 수색작전부터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볼티모어 키브리지 붕괴 사고와 피해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총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